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돼지고기와 무를 사용해서 한번 요리를 해봤습니다 돼지고기는 등심을 이용을 했구요 소스를 이용하는 고추장 고춧가루 그 다음에 굴소스 간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리를 해봤습니다 따라란 따딴딴딴 아주 맛있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고추장 무조림 무랑 같이 고기랑 떠서 자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고기랑 같이 무랑 같이 해서 밥에다 쓱쓱 비벼 먹는 고추장 돼지고기 무조림 자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부터 대파랑 같이 고기 꼼꼼 고기 고기 우리 꽁꽁 마녀 때문에 아 꽁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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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꽁 꽁꽁 마녀님이 100배라 100백 100점 지원 또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맛있게 또 냠냠 먹방하라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고기와 물을 함께 이렇게 아주 밥반찬으로 아주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이 만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랑 고기를 왜 이 부위를 쓰는지 그 다음에 왜 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지 아시게 될 거에요 무 반개랑 고기를 같이 얹어서 드시면 고기가 안에서 부들부들해지면서 감칠맛이 확 돌아버려 꼭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고기랑 무랑 같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은 좀 세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간 충분히 세게 했는데도 간이 딱 맞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거는 낮은 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조리하셔야 돼 낮은 불에서 약불에서 오랫동안 음 음 음 아 죽인다 요가파이어 때도 좋아 이게 또 만드는 사람마다 맛이 다 달라 음 그렇기 때문에 물양 조절도 잘하셔야 되고 양념양 조절도 잘하셔야 되고 불조절 잘하셔야 되고 불조절 잘못하면 고기가 찔겨져요 오늘 반찬으로는 마늘종 건새우 마늘종 볶음 우리 별명님 팬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거 이거 붓고추가 왜 매워 아 아니 붓고추가 왜 매워? 미치겠네 물 우리 씬디님 세계로 팬 가입 얻어들어오시고요 몽몽님 아 소중한 서포터 가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이열 치열이요 날 덥다고 냉면 이런거 먹는거 보다도 아 이런 요리 또 집에서 해먹으면 맛도 있고 어 아 너무 뜨겁다 인간적으로 너무 천장도 다 까졌어 내 천장 없어 내 천장 어딨어 내 천장 어딨어 내 천장 어딨어 내 천장 어딨어 아 유튜브에서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치치님이 팬 가입 아 하하하하하하 하 하 하 아니 아주 오지신분이 우리 푸우군단에 입단하셨어요 오늘 팬 가입하신 꽁꽁마녀님께서 아니 또다시 100점이라니요 꽁꽁마녀님 아 몇개째신가요 우리 꽁꽁마녀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치치님 팬 가입 감사드리고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신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은 공짜 시청료입니다 불개미님 초콜릿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심형내내 형님 3개 감사합니다 아 아 맛있다 역시 피자 치킨보다 우리네 장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 매콤하게 만들어내는 음식들이 우리 입맛에 맞아 ículos lements 싸가지고와 소주에 먹자 으어위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hearu 네 반갑습니다 요게 또 별미가 여러분 무랑 고기를 무랑 고기를 같이 이렇게 밥에다가 밥에다가 싹 드셔가지고 싹 으깁니다 요게 여러분 궁합이 기가 막히는게 오이지 여러분 오이지 아시죠 오이지에다가 딱 먹으면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마요 우리 사랑성 꿍꿍꿍마녀님께서 또다시 백백백백백백백점지원 이어 또 가주십니다 꿍꿍마녀님 아니 오늘 처음 들어오셔가지고요 꿍꿍마녀님 감사드립니다 클라스 있는 분이 오셨어 응? 아 마녀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아 아 내가 모자란게 있다고 음 음 음 꿍꿍마녀님이 독주야 제가 방에 이런 요리를 하면 어른들이 많나봐 응? 음 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158님께서 저도 밥먹으면서 보고있다고 보통들 저랑 제가 먹방할때 같이 밥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 이게 비벼먹으니까 기가 막혀 이 대파가 양념 잘 배갖고 아 비벼서 아 좀 더 넣고 한 번에 비비자 야 비비니까 끝판... 야 이거 다 먹었어? 좀 냉기해야 돼 아침에 먹을거 필요한데 무 하나만 더 무 세개 냉기고 두개 냉기면 되지 뭐 아이씨 좀 냉기해야 내일 먹을게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아 기가 막히다 진짜 삭삭 비벼갖고 고추장은 아주 살짝만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맵게 하기 위해서 고추장은 아주 살짝만 요 맛에 먹는거 아니겠어 요 맛에? 요 맛에 요 맛에? 요 맛에 미치겠다 아 꿀맛이네 어? 아니 우리 또 꽁꽁마녀님께서 또 우리 꽁꽁마녀님께서 독주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녀님 100점 또다시 감성해 사랑스러운 마녀님 보수 100개 짤짤이 크나스 오지지입니다 마녀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어?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아 오늘 밥 많이 파는데 다 먹겠네 음 요거 마늘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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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색볶음 부모님 다이어트 안하세요?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 네 아 아 아 네 아 인생 무슨 아 와 아하하핳핰A 으하핳핰 으하핳핳핰 으헤헝 음 다이어트 다 먹고싶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, 녹화는 여기까지 뿅